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다웅.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루하루도 아니고 이제 반나절만 지나도 새로운 발언이 나오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기댈 거는 저점 매수 가능성 정도밖에 없겠는데 일단 오늘도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변 없이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에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떠나는 경우가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네. 코스피는 시작과 함께 2,400선이 무너졌고 현재는 2.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2,370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하락 마감한다면 나흘 연속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650선 내주면서 출발해서 낙폭을 키웠고 현재는 4.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나흘 연속 하락인데 632선까지 크게 밀리면서 양시장 모두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수 하락하는 종목 수를 따져보면 10개 종목 중에서 오르는 종목 수가 채 1개도 되지 않는 비율입니다. 9개 넘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르는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른바 정치 테마주라고 부르죠. 특정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건전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외환시장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426원으로 출발해서 곧장 143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계엄 충격 이후에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이 환율 전망들 내놓고 있는데 1450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보는 곳들은 꽤 많은 것 같고요. 노무라 증권의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년 5월쯤 1500원까지도 오를 거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행 항공 면세 이 업계들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환율만 두고 보자면 지금 한국 여행하기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n화가 약세를 보일 때 일본 여행이 급증했던 것처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지금 한국을 좀 싸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계기가 계엄이라는 점에서는 일본과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계의 주요국들은 한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시위가 진행되는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에 대해서 여행경보를 발령했고요. 뉴질랜드 역시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 정상적에서 2단계 신중으로 격상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한국 여행 주의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밖의 여러 국가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촛불 집회가 열렸던 2016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급감한 게 지표로 나타났는데 그때 당시에 약 20% 정도 관광객이 감소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목표를 했던 연 2천만 명 관광객 유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방문을 추천한 매체가 있다고요? 네. 인도의 한 매체가 지금이 한국을 여행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매체는 한국이 일부 지역에서 보안이 강화되긴 했지만 관광활동에는 크게 제약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이 여행객에게는 예상치 못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특히나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원화 가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용 측면에서 특히나 매력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러한 보도가 실제 여행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해외여행을 가려던 국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 때문에. 그 수요가 그러면 외국 안 가 우리 이제 국내 여행 가야 되겠다고 내수로 좀 옮겨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역시도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당장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이긴 합니다. 계엄 사태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12월 9일 송년회 같은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영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찾는다고 알려진 성수동의 경우는 어제 정오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 전 같은 시간보다 한 60% 정도 방문 계획이 줄었다고 하고요. 홈쇼핑 채널 관계자 그리고 홈쇼핑 채널에 물건을 납품하는 입점업체 관계자들은 일단 소비자들이 채널을 봐야 이게 물건이 팔리든 말든 할 텐데 다들 뉴스 채널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걱정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에는 케이크를 보통 우리가 많이 사는데 지금 케이크를 사고 촛불을 켤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재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 걱정이 커지니까 정부는 공공기관하고 민간에게 계획을 했던 연말 행사들 취소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군요. 경상북도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됐네요. 새벽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경북 경주 감포항 앞바다에서 29톤 어선 그리고 456톤 규모의 모래 운반선이 충돌했는데요. 항구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요. 이 충돌과 함께 어선이 전복이 되면서 선원 8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출동했을 당시에 어선은 완전히 뒤집혀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된 구조작업에서 7명을 발견했지만 모두 맥박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구조된 7명 중 3명은 한국인 또 4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인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선원은 1명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물 때문에 아직 살펴보지 못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 등에서 실종된 선원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재 수중수색 이어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모래 운반선에 타고 있던 10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해경이 모래 운반선 선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규모 차이가 워낙 커서요. 29톤하고 456톤이니까.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마무리까지 잘 진행됐으면 하고 또 좀 생명을 다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까지만 보고가 돼 있죠. 사망선고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꼭 다시 부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웅당 퀴즈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케이크 안 사는 것처럼 퀴즈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아웅당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